와.. 이게 뭐야?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저는 그리... 저는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 고양이였어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 고양이였어 양 펀치 그림을 잘 몰라서 말로 설명을 안 된다만 그라디에이션을 굉장히 잘 썼다는 것만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매력적이다 그림이 너무 매력적이다 옛날에 어떤 왕족의 집이었을까요? 이건 그냥 가정집 띄워놓은 우리나라도 집이 좀 떠 있어요 이만큼씩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사계절 동안 비가 많이 오니까 창문도 그래서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근데 런던에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옥스포드 가면은 전 세계 모든 책들이 다 보이는 방금 보관함? 보관함? 같은 게 있거든요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낙서하는 거네? 사와디카 한화 제 그림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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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바트? 천 바트 천 바트 오케이 당신이 원하자 네 땡큐 음 맛있겠다 역시 어떻게 먹지? 태국은 진짜 과일의 나라이기도 한 것 같아 바나나? 네 바나나 아 바나나 바나나 20개? 네 네 이거 먹어볼까요? 네 이거 오케이 맛있어 그래서 네 소세히 awareness 네 응 진짜 감사합니다 처음엔 역시 잘 먹겠죠 많이 맛있어 괜찮아요 고마 rif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